다 가지고 있네 남편도 자식도 그리고 대답을 해요 대답은 해줘 남편도 자식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때 부전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 그죠? 없다 뭐하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 근데 그걸 우리 언니라는 표현을 할게요 우리 언니라는 표현을 할게 우리 기주님이 남편분이랑 물씬 양면 해서 내가 자린고비 하면서 이룩한 나의 살림들인 거야 물려받아서 대대손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줘 성격 시원하잖아 대대손손 먹고 살아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조그맣게 해서 처음부터 모았던 거 자식 키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어느 때는 힘들었던 시국 언니의 과거를 보는 거야 어느 때는 힘들었던 시국 또 어느 때는 뭔지 모르게 운이 맞아떨어졌던 시국 이게 한 20년 30년 그 안 동안 안 좋았던 해 좋았었던 해 이게 운이 빈번하면서 왔어 쭉 운이 저는 운빨이 좋았어요 이건 아니야 아 저희는 운빨이 계속 바닥이었어 이건 아니야 네 맞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써서 왔다 근데 지금 와서 이 나이를 먹고 보니 이게 버릇인지 언니가 오늘 자 오늘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내 가슴 속에서의 어떤 금전을 많이 번다 안 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언니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자식들이야 그냥 속 안 새기고 요즘 이상한 사건들이 많아서 거기 속에서 내 자식만 안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또 성품도 나름 애들 괜찮게 컸다 그럼 학업도 완전하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게 아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시집 장가 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조심해주며 왜냐하면 우리 언니는 아이를 둘 셋을 낳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만 낳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원래는 자식이 세 명의 자식궁의 자리다 근데 내 엄마 뱃속에서 하나가 없어졌는지 아니면 수정이 안 됐는지 그래서 내 자식궁에서 하나가 없어진 자식이야 그래서 둘을 낳고 살아가죠 둘을 낳고 살아가는데 이게 음양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자식도 둘이 뭐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치? 그래서 음양의 조합인 거야 그래서 남녀 그렇게 해서 엄마가 음양의 조합을 그러니까 양은 양만 아들은 아들들만은 아니라 남녀 그래서 딸 아들을 데리고 엄마가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딸은 똑똑해 자기 발언권 이런 거 참 잘하는 아이다 그래서 괜찮아 자식들은 제일 문제는 팩트를 날리자면 우리 엄마가 이제 앞으로 내년 정도 올해는 어쨌든 간에 잘 버티고 잘 왔어 그리고 내 일을 내 자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 작년부터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런 거 같고 또 나의 스스로가 내년을 위해서 내 후년을 위해서 막 10년 20년을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아 내년 내 후년에 본인들이 뭔가 움직일 수가 들어오긴 한다 내가 뭐 확장을 한다든 넓히든 아니면 내가 뭔가 잘 댓글을 해볼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와 네 맞아요 그치? 근데 그거를 지금 실행을 못하는 거야 어느 타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치? 그리고 또 어느 타임에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잘 몰라서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언니 언니 같은 경우가 직성이 높아요 네 끼도 있어요 뭐 이상한 끼말고 네 신의 끼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조상이요 내 마음속에 부처를 몰고 살아야 돼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어느 날은 업장 소멸 관세는 못 사리고 어느 날은 할머니 도와주세요 어느 날은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내 엄마 도와주세요 내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언니야 아 제가요? 어 내 마음속에 내가 빌어가서 내 자식들이 공덕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언니고 네 언니도 아 내가 말문이 터져서 무당이 되어야 돼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90%는 다 신가물이들이야 네 그 속에서 얼마나 월등하느냐가 틀려지는 거고 네 또 얼마나 내려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나 공을 닦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말이야 네 거기에서 우리 언니는 그냥 무던하게 무던하게 살아가서 근데 언니를 바라볼 적에 아 이렇게 머리가 짧으신 양반이 이렇게 큰 옷을 싹 하고 들어오냐 동인분이 살아계세요? 동인분이 살아계세요 다 네 아버지 조금만 조심을 시켜요 아버지요? 응 왜냐면 이제 곧 상문이라든가 이렇게 물고 들어올 것 같아 아버지가요? 집안에 그게 여기 언니네 집안에 친정 쪽으로 시댁 쪽이 아니라 네 그리고 참 내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 네네 고생 많았다 네 맞았어요 사전수증 이거 뭐 지금 와서 아유 잘 살았네 부럽네 하지 뭐 웃기는 소리야 응? 네네 가진 뭐 핍박은 아닌데 가진 어떤 내가 살아나지 살아내겠다는 온갖 어떤 수목 네네 내 스스로에서의 온갖 나만의 이 속에서의 나오는 내 내공으로 여태까지 사는 거야 서러운 날도 되게 많았구나 네네네 억울한 날도 되게 많았구나 네네 그래서 어금이 꽉 깨물었다 네 맞아요 살아보려고 내가 부모한테 너 형제 일신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또 그게 혹시라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돼서 살았다 내 속에서 그래도 이마만큼 이룩하고 자리 잡은 것 또한 언니의 고생에 언니의 지금까지 살아온 결혼 생활에 거기에 모든 내 이 피와 내 살과 내 깎인 것과 내 가슴 아픔과 나의 살아온 흔적이 남은 게 그게 이만큼의 이제 재산이 되는 거야 자식과 네 맞아요 우울한 날도 많았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으면 우울증은 어떻게 참아낼까도 되게 있었고 네 그치 정신 내가 어쩔 때는 정신병장가 싶을 때도 있었었냐 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응 근데 그 무더니 내가 내 알을 누르고 살았다 네 잘 살았다 응 잘 살았다는 건 다른 데도 눈 돌리지 않고 응 남편도 솔직히 내 주 잘하면서 살았어 네네네 맞아요 그 내 주 속에서 언니가 이혼 안 하고 산 거야 네 맞아요 솔직히 네 뛰쳐나가고 싶은 날도 있었어 많아요 크게 얘기해줘 많아요 아주 도장만 안 찍었지 미안해 내가 입으로 나오는 욕설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욕이라도 하고 진짜 미친년이 되고 싶었겠지만 네 맞아요 자식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말도 항구하고 너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네 자 그거잖아 뒷바라지 해갖고 닦여놓고 빛나게 해놨더니 네 밖에 나가서 딴 짓을 하더라는 거야 누가요? 아니 밖에 나가서 딴 짓을 하더라는 거야 네네네 나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이게 식모야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무시를 하는 건 아닌데 간혹 간혹 저놈의 김일성보다 더한 성격을 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독보를 많이 참고 왔다 이거야 네 맞아요 그 독보를 여태까지 우리 언니가 버텼기 때문에 요정 노래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다 네 이혼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네 그잖아 근데 언니가 저희는 행복하게 단란한 게 왔어요 이 단란한 가정을 만들려고 무척이나 대했은 거야 네 맞아요 그치? 속을 상해서 언니가 팔자고 찌려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가 아니라 너무너무 힘든 시절도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운이 바쳐졌으니까 언니가 여기까지 왔고 남편이 여기까지 왔지 못 먹고 못 살았던 시절이 엄청나게 그냥 산전수정 공수전을 다 겪었어 네 맞아요 10만 안 겪었구나 네 진짜 따지고 보면 네 바닥부터 시작해서 땅은 땅대로 내가 보고 다녔고 네 물은 물대로 내가 손에다가 만지고 살았고 네 맞아요 하늘은 하늘 대고 보면서 내 한숨 지었고 네 맞아요 그러고 살았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언니도 살짝 이제는 좋은 거 안정하고 싶고 아니하고 싶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네 또 생각도 많고 네 걱정도 많고 네 나 열심히 내가 저거 팔아갖고 나 혼자 잘 살 거야 아휴 그랬다가도 자식 보면 내려앉고 응 그리고 또 이제 어떡하겠어 이혼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기엔 너무 늦었고 네 맞아요 사실상 네 그렇잖아 여태까지 버텼는데 네 그렇잖아 네 그럴 거 같으면 한 10년 15년 20년 전에 했지 네 사실 그리고 언니도 성격이 대단한 여잔데 응 응 응 어따가 눈물을 흘리고 살았겠냐 응 응 나는 독하지 않은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나한테 독하다고 할 때도 억울했겠구나 네 살아내려고 눈동그랗게 떴구나 이젠 꾸미고 다니고 내년에 쉽게 삼재는 들어온다 네 그것도 알고 있을 거야 네 응 그러니까 막 하나님 믿고 살 수가 없어 이쪽으로 너무 빠지면 내가 미칠 것 같고 의지될 것 같고 너무 내 주관이 없을 것 같아서 본인이 이런 곳에 엄청 다니진 않았지만 본인도 가지고 있는 신의 기운이 있고 조상의 기운이 있어 나서 네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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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은 신여 논세가 됐든 내 생활딸이 됐든 큰 앞에 어떤 일을 놔두고든 어떤 결정을 내야 됐든 내 결정 속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물어보지 말고 자문일에 대해 구하고 그걸 피하가라고 하면 피해갖고 네 왜냐면 내년부터 조금 확장해서 다다다다다다다 뭔가 움직여서 가라는 주의야 아 그래서 올해 잠깐 쉬어라 아 왜냐면 내년부터 머리에 지끈지끈 신경 쓸 일이 있어 그게 들어오는 삼재의 악재야 본인한테 네 신경을 써서 분명히 이것도 어떤 조바심도 있고 어떤 살아남판 같은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엄청나게 마음 쪽으로 머리 속으로 각댕이나 지금도 머리가 아주 생각이 네 지워지지 않아서 진짜야 흰머리가 희끄끄끈 나는데 내년은 더 심하다 이거야 이게 본인이 맞는 삼재의 영향이야 네 정신없는 거 잠을 자도 아 어떡할까 아 이럴까 또 막 잠자고 일어나서 내가 움직여야 된다 요즘 내 몸도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맞아요 그게 내년 시국에 들어오는 삼재의 악재의 본인한테 맞아지는 영향에 이게 들어와요 그러니 내년 시국에는 조금 뭔가 할 일이 있으시다고 하셔 뭔가 넓혀보려고 하든 뭔가 상의를 남편이랑 더 이렇게 뭐 추구하려고 하든 뭐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이 움직이려고 한다 분명히 그때 꼭 상의를 해서 그렇게 움직여서 안 좋은 건 비껴가고 좋은 건 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지금이야 그러면 지금이라고 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눈에 고생을 한 것이 그냥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웃고 살려고 웃으시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었어 잘했다 하셔 그치 큰 문제는 애진작에 있었어 응? 그리고 뭐 남편이 전 무시하고요 때리고요 뭐 이거 다 바람나고 이거보단 이거보단 솔직히 조금 무능력이 조금은 그리고 가정이라는 걸 돌봐야 되는 그게 과도기 속에서 네 청년과 장년을 갈 때 가장 우려니가 힘들었을 거다 네 아이들도 언니가 키웠다 네 잘했지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은 거 그리고 안주하시고 네 그리고 더더더의 금전의 복이 언니가 말년의 복이 있어요 말년의요? 금전의 복이 말년의 복이 있어 중년의 복은 잠시 잠깐이었던 거야 네 근데 내가 뭔가 시작을 해서 말년 초반 지금은 말년이 아니에요 이 나이는 중년이 지나가는 나이기 때문에 말년에 있어요 노년이 아니라 말년은 지금의 이제 백세시대를 따졌을 때 55세, 56세, 54세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거의 56세부터 시작이 되더라고 말년은 새가 이제 나이를 따졌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언니는 한 53, 4, 5 요 때 6 그 3, 4년 동안 뭔가 어떤 금전이 불렀을 때 이게 내가 평생 운의 돈이야 아 네 그걸 잘 지켜야 된다 네 3, 4, 5 응 내 나이가 뒷자리가 3, 4, 5 3, 4, 5 6에 내가 걷어들였던 뭐가 됐던 내 돈이 됐던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불쌍한 건 내가 보았을 때 본인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베풀고 뭐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언니한테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내가 이만큼 줬으면 나한테 이만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냥 뭐 밥값 정도 밥 사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누굴 돈 꺼주고 뭐하지 마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맞아요 마음적으로 내가 주면 좋지 그걸 가지고 나서 언니가 더 힘들어져 네 그리고 사이 인간관계 그래서 그냥 내가 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마음도 어떤 금전도 그냥 이 정도로 네 그래서 왜 나는 이럴까 왜 언니라고는 뭐 다 가졌다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땐 가지고 있는 건 그냥 갖추고 있는 거야 네 갖추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남편 자리 없는 거 웃으면 안 되고 자식들도 있고 네 그래 이 정도 금전도 내가 노력하고 이 정도 남편도 노력하고 와서 이 정도였으면 됐지 이거잖아 네 네 근데 갖추고 있는 거 보인 건데 허해 뭔지 모르게 나라는 자아를 찾고 싶고 뭔가 허해 맞아요 뭔가 외로워 네 뭐 남들은 네가 외로울 생각 세상 부럽다 하지만 네가 내가 내가 아니잖아 네 네 그잖아 네 친구든 뭐든 누구든 억지로 만나야 되는 내가 갔다 오면 이제 지금은 재미도 없어 사실 왜 만나나 시간 아깝다 또 이렇게 되고 딱 떠들고 그거 들어주고 와우하고 오기 힘들어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러면 나라는 정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자격증이 됐든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본인 거를 구축하는 그렇게 해운년이 내년 가을 시점부터 움직일 수 있으니 잠재 초반은 조금 피해서 움직여라 아 초반에 말고 좀 와야 되네요 그리고 내후년에 병액이 들어온다 그러니 무릎도 그렇고 여기 이렇게 자궁 배쪽 배, 자궁 신장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여기 이게 막 에릭스 되고 스트레스 내려나라 여기 분명히 들어온다 약줄로 볼 적에 본인이 분명히 그게 들어오니 본인 관리 몸관리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 할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는데 그리고 성격이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하고 이래야 되는 건 아는데 피 좀 돌아 봐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요 어 뭐 내년에 자동차를 이제 살까 하는데 사도 되는 건지 누구 명의로 남편 명의로 왜냐면 제 명의로는 집이 두 채라서 안 되니까 누구 끌고 다닐 거야 제가 끌고 다니긴 제가 끌고 다니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내서 5,6월에 가요 5,6월 달에 차 뽑아 놓은 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초반에는 조금 본인이 겪어야 될 게 있어 정월부터 3월까지는 조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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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작은 사고가 있어 3제라서 작은 사고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운전을 하면서 본인이 첫째 철미할라도 너무 조심하다 옆을 못 보는 경황이 있어요 본인 성격사 그래서 그 잦은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3,9쪽이라도 아니면 차부쪽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좀 액땜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뭔가 내가 구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 뭐를 해보려고 했던 자동차 등록증도 어쨌든 갖고 와도 그것도 문서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 문서로 뭔가 움직여서 뭔가 활발한 문제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에어비앤비 사업을 생각하는데 내년 말쯤에 하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가을쯤에 가을쯤 지나서요? 초반에 그랬잖아 본인이 분명히 뭔가 널 빌라고 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지금 때가 이르다 근데 막 여행 다니고 그런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하셔 즐겨 즐기고 다녀 그래야 정신병을 없앤다 그래야 마음의 병을 없앤다 남편이 너무 고립해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떡하냐 그렇다고 같이 다니기는 재미없고 혼자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혼자 조금 안심하게 의심병은 아니야 근데 안심하게 어디 내놔도 잘 살았네 내가 봐도 괜찮거든 이 여자가 근데 요즘 시대에 사람들 보니까 이런 것 같거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까도 그랬잖아 이 성격을 누르고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마누라밖에 웃는 거야 이제 징그러워 좀 맞았으면 좋겠고 너도 좀 나가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좀 나가서 이제 네 맞아요 즐겨 나도 좀 즐기게 그러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지고 이거는 저녁 아직까지 밥을 차려야 되는 입장이고 네 맞아요 아니 회식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남들은 놀아도 다닌다는데 아휴 집에만 있어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움직임도 내가 움직여야 돼서 언니가 언니만의 시간이 없지만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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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시켜서 싸우더라도 언니만의 정서 또 멀리 못 간다 또 오래 못 간다 언니도 남편한테 그렇게 내가 젖어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걱정돼서 네 그리고 불안스러워서 터질까 싶어서 갔다 오면 또 더 잘해줘야 되니까 괜히 갔다 와도 내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래 그래도 본인이 조금 조금씩 뭐 가을이면 낙엽 봄이 되면 뭐 꽃 이렇게 해서 즐겨야 이 가정을 또 지켜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살았어요 내년에 조금 초반만 움직이는 걸 어떤 사는 거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이야